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뭐 드릴까요?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두개 드려요 얘만요 아 담아놓고 담아놓습니다 만원 한자리 담아놓고 단장 이게..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된가요? 이건 한팩이 어느정도 왔나요? 2만원이요 한 4번? 4번? 맨날 갈라요 고기 양이 대학 찰옥수수 유명한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 맛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쫀득쫀득해요 아 원래 찰옥수수 다 그런지 않나? 다 찰옥수수는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 대학 찰옥수수 맛있네요 더 찰지구나 이게 아 여기 몇 개씩 올라갔나? 다섯 개? 다섯 개요 보라색이네요 본래는 무슨 색인데? 저기 저기 흑 흑색깔? 거짐 검정색에 가까운 건데 흑살옥수수 흑살 이제 어느정도 색깔 아 녹은데 이제 한번 찾아옥수수 잘 튀어 자 가세요 하다 칭찬 청경기 검정색 다미 왕관 탱탱 옥수수수 안전 아, 이거 없애봅니다, 아예? 네, 좀 걸려요. 오래갈망해요. 사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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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olesale. 야 거기 말고 너 별로. 저기 가보고 뭐하고. 왜 이렇게 더ел거야. 배드라− Ell팟. 끝. 뭐 손님들이 또 와야 Iceland. 먼저禮니다. 콩나물은 얼마씩? 콩나물 2천원이요 콩나물 2천원이요 콩나물 2천원이요 아 밑에 빠지는 거 아 맛있게 빠진거 크림 콩나물 2천원 frig glossy 콩나물 2천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